고금리, 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에 상가 공실은 늘어나고 임대료는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코로나19 회복에도 금리와 물가의 영향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매출이 감소되면서 상가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호환기에 아파트와 함께 수요자들의 인기를 받았던 상가 시장도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총 6만 1,57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6% 감소했습니다. 대출 비중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특성상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며 거래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가운데 상가 공실률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24%로 전분기 13.16%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소규모 상가도 같은 기간 6.4%에서 6.9%로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상가 시장의 수요세가 유입되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상가 시장의 공실률이 발생을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고 또 소비가 굉장히 침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소비를 적게 하다 보니까 상가의 공실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당분간 상가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